모의고사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작업-1번 시트는 여러분이 교재를 참조하셔서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주의할 것 한 가지는 기존 데이터와 다르게 GE셀에 단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용자 입력하시는 분들이 간혹 이 부분을 생략하고 입력하는데요. 감점이 될 수 있으니까 데이터 입력하시면서 단위가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시고 추가적인 데이터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작업-2번 시트에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입니다. A1부터 H1까지 선택하셔서 셀 서식을 클릭합니다. 또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번 누르시고요. 맞춤 탭에 가셔서 가로에서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선택하시고요. 글꼴에서 궁서를 선택하신 다음에 크기는 1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 스타일 굵게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A3부터 H3까지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신 다음 맞춤에서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선택하시고 셀에 맞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텍스트 조정에서 셀에 맞춤 선택하시고 확인합니다. 아, 글꼴도 있었네요. 다시 셀 서식에서요. 글꼴은 굵게 그 다음 크기는 12 선택하시고 셀 음영 색깔 채우기에 가셔서 노란 색깔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다음 세 번째 C4부터 C12 영역을 복사합니다. 복사는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한 다음에 B16부터 B24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선택하여 붙여넣기 그 다음 곱하기를 선택합니다. 곱하기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값을 복사해서 곱한 결과값이 표시가 됩니다. 다음은 이제 네 번째 C4부터 C12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H4부터 H12 선택합니다. 그 다음 셀 서식에 가셔서 표시 형식 탭에 사용자 지정에 가신 다음에 천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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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샵 0이라고 입력하시고 원자를 붙여서 천단위 구분기호와 숫자지의 원을 표시하기 위해서 또 하나 0일 경우에 0이 표시될 수 있다. 원자 앞에 0이 들어가면 0일 경우에 자릿수를 0으로 채워서 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천단위 구분기호와 원자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H10 셀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메모 삽입 갑니다. 기존 사용자 이름은 지우시고요. 가장 큰 지출 항목이라고 입력합니다. 메모를 항상 표시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표시 숨기기 클릭하시고요. 메모의 경계라인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서식 가셔서 맞춤 탭에서 자동 크기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메모가 항상 표시가 되고 크기가 조정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작업 다시 2번 서식 문제 살펴보셨고요. 기본 작업 다시 3번의 조건부 서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은 첫 번째 데이터 A3부터 22까지 선택하시고 홈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새 규칙을 클릭하시고 새 서식 규칙에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신 다음 수식을 사용할 거니까 등호가 필요하죠. equal 입력하시고 전일비가 입력된 D3셀을 클릭하되 D3셀을 클릭하면 절대 참조가 되어 있습니다. 키보드 F4, F4를 2번 누르셔서 딸라디 3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값이 작다 0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조건에 만족하면 서식을 클릭하셔서요. 글꼴 색깔을 빨간색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글꼴에서 표준색의 빨강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0보다 작은 값에서의 빨간색이 표시가 되어 있고 다시 한번 조건부 서식 하나를 더 작성하기 위해서 홈의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클릭하신 다음에 아래쪽에 수식을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등호 입력하시고요. 전일비가 입력된 D3셀을 클릭하되 F4, F4 2번 누르셔서 달라디 3으로 바꾸시고요. 그 값이 크거나 같다 2000이라고 입력하신 다음 이 조건에 만족하면 서식 버튼 눌러서 글꼴 색을 파랑으로 바꿉니다. 표준색의 파랑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2000 이상인 데이터만 찾아서 글꼴 색이 파랑색으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계산 작업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문제에서는 거래량이 30 이상인 판매 금액의 합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조건에 만족한 합계를 구하기 위해 D10셀을 선택하시고요. sum if 라고 입력합니다. 가로 열고요. 첫 번째 조건은 거래량이 30 이상인가 거래량에서 조건을 찾을 수 있도록 C3부터 C8셀을 선택하고 심표 그 다음 조건은 크거나 같다 30이라고 입력하시고 심표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는 판매 금액에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D3부터 D8까지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 문제에서요. 거래량이 30 이상인 판매 금액의 합계를 계산해요. 한 다음에 10의 자리에서 올림해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올림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equal 다음에다가 라운드업 입력하시고요. 맨 뒤에 가셔서 라운드업 다음에 가로 열고 맨 뒤에 가서 심표 10의 자리에서 자릿으로 올림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2라고 입력하시고 가로잡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를 구해놓고요. 자릿수 문제에서 조절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릿수 조절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역이 서초구라고요. 따로 위치 제2셀에다가 지역 서초구라고 조건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6셀을 선택하신 다음에 지역이 서초구에 해당한 해원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디카운트나 디카운트 A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디카운트를 사용하려고 했더니 숫자가 입력된 셀 열이 없습니다. 디카운트 A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함수 삽입에 가셔서 데이터베이스에 디카운트 A 선택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데이터베이스 범위 안에서 필드는 문자 안에서 구하는 거니까요. 어떤 필드를 선택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F2셀을 선택하셔도 되고요. G2셀을 선택하셔도 되고요. 조건에 오셔서 지역이 서초구라고 제2부터 제2, 3까지 선택하고 확인 그 다음 구한값 뒤에다가 명자를 붙여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소식 뒤에 마우스 클릭 M% 기호 입력하시고요. 연결하기 위해서 M% 그리고 큰 따옴표 묶어서 명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금액입니다. 금액은 품목별 단가표를 참조하여 금액을 계산한 다음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품목별 단가를 아래쪽에 수표 작성되어 있는 표를 참조하셔서 찾아다가 곱하기 무게 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C14셀 선택하고 H루커 밤수 입력합니다. H루커 입력하시고요. 찾고자 하는 값은 왼쪽에 있는 감자 A24를 선택하구요. 그 다음 어디에서 참조할 것인가 A20부터 T21 영역에서 참조하겠습니다.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같은 이치입니다. 라고 절대 참조하시고요. 심표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범위 정한 표에 두 번째 행에서 가져오겠습니다. 심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네. 그럼 350원이 구해져 있구요. 이 구한 값을 단가를 구했는데 단가를 나누기 100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슬래시 10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단가 나누기 100 했구요. 곱하기 이제 무게로 곱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꼴 다음에다가 바로 앞에다가 무게 B24 선택하고 곱하기 그 다음 H룩컵을 통한 값을 곱해서 표시하면 아래까지 금액을 복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총수강료인데요. 제24부터 제20세까지 수식을 복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24셀에 수강시작일과 종료일을 이용해서 수업일수를 구하고 총수강료를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24셀에 equal 데이함수 이용하셔서 데이 그 다음 수업일수를 구하기 위해서요. 수업일수는 수업종료일에서 마이너스 그 다음 수업시작일을 뺍니다. 그러면 값이 구해지는데 27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수업일이 27일인가 잘 생각해 보세요.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수업을 했답니다.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수업을 했다면 며칠 동안 수업을 받았을까요? 28일 동안 받았겠죠. 근데 값을 빼게 되면 27일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처음 시작일을 포함을 안 한 거겠죠. 그래서 데이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 뒤에다가 플러스 1을 하면 총 수강일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1일부터 28일까지 28일 동안 수강을 했습니다. 라고요. 데이함수는 기본적으로 첫날은 포함이 되지 않아서 플러스 1을 했고요. 구한 값 뒤에다가 우리는 수강료를 곱하고자 합니다. 이콜 다음에 조금 전에 구하셨던 데이함수를 통한 수식을 이렇게 묶어 주십니다. 왜냐면 더하기가 있으니까요. 사칙연산에서는 곱하기를 먼저 처리를 해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값이 다르게 나올 수 있어서 수강일을 구하는 수식을 가로로 묶어 주시고요. 곱하기 수강료가 있는 5,000원을 선택하고요. G14세 선택하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평가입니다. 평가는 전산 영어 상식 감옥을 이용해서 평가를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E25세 선택하시고요. equal if 만약에요. 가로 열고요. 문제에서 전산 영어 상식 감옥 모두 50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이 70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여러개인데요. 여러개 모두 만족하네요. 엔드란 함수가 필요할 거고요. 가로 여시고요. 세 감옥이 모두 50 이상이야 됩니다. 카운티 if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카운티 if 가로 여시고요. 전산부터 상식까지 선택하신 다음에 그 다음 심표 그 값이 크거나 같다 50이라고 입력하시고 50보다 크거나 같은 데이터가 모두라면 3건이 나와야 되겠죠. 3과 같다면 카운티 if를 통해서 50점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두 번의 만족한 데이터의 계수를 구했더니 3건이다. 그럼 모두 50점 이상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평균값을 다시 한번 구합니다. 에버레이지 함수를 통해서요. 전산부터 상식까지에 대한 평균값을 구했습니다. 가로 닫고요. b25부터 d15까지 그 값이 크거나 같다 70이라고 입력하시고 엔드에 대한 가로 닫습니다. 심표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합격 그렇지 않다면 불합격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if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 아래까지 소식은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작업 5문항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표인데요. 보통은 행과 12개 교체하는 값에 대한 표를 구하는 거였는데 지금 10만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교체하는 값에 수식을 넣을 셀은 b11셀이 되고요. 이콜 월 납입 금액을 구해놨던 b7셀의 셀을 연결해서 쓰겠습니다. 라고 b7셀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 이제 범위를 지정하시는데 a11부터 b22까지 선택하신 다음 데이터에 가서 가상분석의 데이터표를 클릭합니다. 열의 값이 3%부터 8%까지 연, 이율 b5셀에 대입을 해서 값의 변화를 보고자 합니다. 라고 b5셀에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눌렀더니 연, 이율에 따른 월, 납입 금액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표 형태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분석작업 다시 2번입니다. 피버테이블을 작성하라고 했고요. 데이터 안쪽에 마우스 갖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 피버테이블을 작성하기 위해서 삽입의 피버테이블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현재 A3부터 G12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기존 워크시트 A18세부터 데이터를 피버테이블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합니다. 그 다음 주문일자 날짜를 선택해서 행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제조일자는 열에다가 갖다 놓으시고요. 생산원가와 그 다음 판매가와 그 다음 이 끔을 값에다가 배치합니다. 또한 열 네이블에 있는 값을 행 네이블로 배치하라고 했으니까 주문 날짜 아래로 드래그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피버테이블 작성한 상태에서 레이아웃을 개호 형식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디자인 탭에 가셔서요.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호 형식으로 표시 선택하시면 필드명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주문 날짜는 월로 그룹을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주문 날짜가 입력된 A20 표시된 A20 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그룹을 클릭하시고요. 문제에서는 월별로 그룹을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룹하에서 월을 선택하고 확인한 번 누릅니다. 다시 피버테이블에서 마우스 오른쪽 피버테이블 옵션을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빈셀에다가 별표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또 하나 요양미 필터에 가셔서 문제에서 옵션을 이용해서 열의 총합계 행의 총합계는 표시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까 총합계의 행의 총합계 표시 열의 총합계 표시의 체크를 해제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화면과 같이 피버테이블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첫번째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매크로를 기록하기에서 비어있는 셀에서 상태 표시줄에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을 합계 계산이라고 입력할까요? 합계 계산 입력하고 확인 그 다음 1사분기부터 4사분기까지 합계를 F4부터 F12 영역에 표시하고자 합니다. B4부터 F12 영역까지 한꺼번에 선택하시구요. 수식 탭에 가시면 자동합계라고 있습니다. 클릭했더니 합계가 구해집니다. 이제는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합계 구하는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시구요. 다음은 삽입 탭에 가셔서 도형에 가셔서 기분도형의 타원을 선택합니다. 위치는 H3부터 H6 영역에 드래그합니다. H3부터 H6 영역에다가 텍스트를 합계라고 입력하시구요. 입력하신 타원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에 합계 계산을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구요. 확인 그 다음 텍스트를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에 표시하기 위해서 맞춤셉에서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을 클릭합니다. 다음 두번째 매크로 기록을 위해서 비어있는 셀 선택하시구요.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을 서식 지정이라고 입력하시구요. A3부터 F3까지 선택하신 다음에 가로 가운데 맞춤 홈에서 가운데 맞춤 한번 클릭하시면 되겠구요. 그리고 스타일을 굵게 하겠습니다. 범위가 잘못되어 있었네요. 다시 한번 A3부터 F3까지 선택하고 가로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굵게 한번 선택하시구요. 그리고 나서 음 다른 문제 서식은 없으니까 매크로 기록 중재를 누릅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도형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가셔서 그 다음 십자형을 선택합니다. 위치를 H8부터 H10 영역에다가 드래그 하시구요. 그 다음 도형을 선택하시구요. 서식이라고 입력하고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해 갑니다. 연결하신 매크로는 서식 지정입니다. 그 다음 다시 한번 홈에서 맞춤 탭에서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을 각각 클릭해 주시면 서식을 매크로를 연결할 수 있는데요. 참고로 제가 범위를 아까 잘못해서 실행 취소로 작업을 했는데요. 그 부분을 좀 수정하겠다 아니면 매크로 기록을 제가 했던 거를 좀 삭제하고 다시 하겠다 물론 편집 버튼 눌러서 영역을 수정할 수는 있습니다. 범위 지정을 잘못했으니까 수정할 수 있는데요. 여기가 되겠죠. 잠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개발도구의 매크로에 가시면 서식 지정에 매크로가 있는데 편집에 가서 아까 범위를 제가 A3부터 F3을 선택해야 되는데 A3부터 F4를 선택했습니다. 이 부분을 삭제를 사실 하면 돼요. 삭제를 하시고 오셔서 서식을 제가 임의로 한번 바꿔볼까요? 굵게 안 돼 있었고 왼쪽 맞춤 돼 있었습니다. 서식 눌러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게 좀 신경이 쓰이신다. 난 새롭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면요. 선택하시고 삭제 누르시고 새롭게 다시 기록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매크로 기록하실 때는 항상 범위 정확하게 확인하시고요. 작업하시면 되고 물론 삭제하지 않아도 감점되지는 않습니다. 문제에서 요구한 작업이 제대로 되면 틀리지는 않는데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싶을 때 매크로에 가셔서 선택하고 편집을 누르시거나 삭제하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기록하시는 방법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두 번째 차트 작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부터 3월 영역을 차트에 추가 라고 했습니다. 현재 차트는 4월부터 12월까지만 나와 있죠. 1월부터 3월에 해당한 데이터를 차트에 추가하기 위해서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그 다음 컨트롤 C 눌러서 복사 그 다음 차트에 오셔서요. 컨트롤 V 눌러서 붙여넣기 하면 맨 마지막에 보라색 계열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문제에서요. 1월부터 3월까지 영역에 추가하고요. 계열의 순서를 이동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동하기 위해서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1월부터 3월을 선택하시고요. 위로 이동 해서 한 번씩 세 번 눌러야 되나요? 그래서 맨 위쪽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위로 이동해 주시고 확인 버튼 옵니다. 1월 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 12월 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차트 제목을 입력하기 위해서 차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레이아웃에 차트 제목에 차트 2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분기별 유적지 관광객 이동 현황 현황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차트 제목에서 마우솔은 쪼 굵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글꼴은 굴림 그 다음에 크기는 14를 선택합니다. 다음 차트 제목 입력하셨고요. 그 다음에 세로축 제목을 입력하기 위해서 축 제목에 기본 세로축 제목에 세로 제목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단위 원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단위 원이라고 입력하시는데 네 입력하시고요. 한 칸씩 그림을 봤더니 단위 원이 한 칸씩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잠깐만 띄워보면요. 문제 제시된 것과 같이 화면에 표시될 수 있도록 띄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입력한 세로 방향까지 잘 작성이 되셨습니다. 네 네 네 번째 7월부터 9월까지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전등사에만 값을 표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등사를 다시 한 번만 클릭하면 하나의 요소만 선택할 수가 있고요.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네이블 추가한 값을 선택하시고 1320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글꼴을 굴림으로 바꿉니다. 크기를 10으로 바꾸시고요. 굵게 되어 있나 확인해 주시고 안 되어있으면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범례에 대한 서식입니다. 범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범례 서식을 클릭하시고요. 위쪽 위에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범례 위치 위쪽 선택하시고 그림자에 가셔서 미리 설정에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를 선택하시고 채우기에 가셔서 단색 채우기에 흰색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닫기 버튼 누르시면 범례에 대한 서식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기까지 모의고사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